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운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장치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게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%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왼쪽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단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,000원입니다 12,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딩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,000원짜리가 1,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,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토막이 난 거죠 자 세토막이 나서 4,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%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1,000원인데 이 종목이 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원에서 4,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,000원대에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%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,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9,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,000원을 깨면서 2,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,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,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,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,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내 잠재자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요 다 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,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% 12,000원 600%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,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?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,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12,000원을 목표로 잡고 1,200% 먹을 수 있고요 12,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,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,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% 1,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,200%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했는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제도 자 지금은 100만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금액이 천만원짜리입니다 천만원 천만원짜리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사업을 제가 안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1000%의 수익의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박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%씩 여러분들이 1000%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%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%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 몇 주라도 단 몇십 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고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2,3년 동안 홀딩을 했었다면 550%는 따먹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애초 처음서부터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차 꼭지 목표가를 500%를 넘게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꿈의 수익률 550%가 난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기 전에 공개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의 차트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저를 찾아 오시는 긴만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로 찾아 오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자 제가 차트 분석 하기 이전에 제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뭐 믿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 분석을 해줘도 믿을 거 아닙니까 자 SG충남방적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시향 분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여기를 한번 2017년도 3월 10일날 이날 상한가 친날입니다 상한가 친날 550%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가 1050원이고요 550% 수익 중인데 수익 분석 자료 중 수익 근거 자료를 일부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만 공개를 한 건데요 SG충남방적 시향 분석해서 바닥 분석가 보시면 바닥 분석가 1000원, 1050원이죠 수익률 46%입니다 2013년대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이 종목 너희들 2, 3년만 잊어버리고 살면 최하 500%는 넘게 먹는 종목이다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이미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향 정보가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카페 두 번째 카페인데 SG충남방적의 잠재자산을 보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바닥에서 1000원에 추천드리면서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 종목 너희들 그냥 잊어버리고 2, 3년 동안만 가지고 가면 최하 500%는 먹는다 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 SG충남방적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미 이 종목이 바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 목표가도 정확하게 찍어내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, 투자하는 종목 어느 종목이든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몇 만원 아끼지 마시고 몇 천만원, 몇 백만원, 몇 억씩 투자하는 사람이 몇 만원 아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황분석 겸 해가지고 잠재자산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분석과 1000원에서 매수 드렸어요 이 종목은 그냥 2, 3년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5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는 그 시황분석을 제가 여기 쭉 보여드릴 텐데 500%가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매도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,050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추가반등이 더 옵니다 이거는 제가 예측해 드리는 거죠 미래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 46%인데 추가반등이 더 온다 홀딩해라 눌림목 구간입니다 조종장입니다 홀딩하십시오 65%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 홀딩하십시오 매도분석 안 내리죠 안 내리는 이유 여기도 나오잖아 강력 홀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너희들 500%다 바닥분석과 67% 후에 조종장입니다 강한 반등이 옵니다 73%입니다 직전 정보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 홀딩하십시오 직전 정보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합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제 분석대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으니까 또다시 상한가 쳐가지고 120%의 수익이 났습니다 추가반등권이 다시 더 온다 이 종목 500%까지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저는 120% 수익 중인데 자 뭐라고 분석합니까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몇 푼 수익에 덜러당 팔아먹는 우루를 범하지 마라 이거 참 대단한 분석 아닙니까 자 여러분도 홀딩하십시오 그리곤 안되면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쳤습니다 또 310% 수익 중입니다 강한 반등장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조종해와도 강력 홀딩해라 얼마까지 500%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도 431% 수익 중입니다 강세장입니다 꼭지 목표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조종을 마치고 직전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550%의 수익을 냈었던 이 종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1000원에서 추천을 했는데 1000원에서 추천을 했을 때는 1000원이면 어딥니까 뭐 여기 이하인데 여기 이하 아니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1000원인데 이 종목이 제가 바닥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0%까지 올랐으니까 550%가 아니라 그 후로 더 친 거죠 1000원에서 매수들여 가지고 뭐 거의 뭐 9500원 9600원까지 올랐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뭐 한 800%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는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구간은 매도치고 팔아먹는 구간이고 여기도 팔아먹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팔아먹는 구간인데 이런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1000원의 매수 의견 드렸을 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딱 보고 야 이거 작전세력이 강하게 붙었다 그러니까 강하게 붙었으니까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1억을 투자를 했다면 2, 3년 동안 장롱에다가 처박아놓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러면 이 종목이 2, 3년 후에 너희들 8억을 벌게 해 줄 종목이다 천만원 투자하면 8천만원 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꼭지 목표가를 지금 거의 다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 갖고 돈 먹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15년 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은 작전세력들이 전부 다 주식카페를 만들어 놓고 알바생들 써 가면서 앉아가지고 회비까지 받아 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지금 추천한다 작전세력들이 요새는 주 카페를 해요 그리고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카페들을 유입을 합니다 유입을 해서 카페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카페를 웃돈 주고 사는 거죠 회원들이 좀 많다 그러면 웃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치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천원에서 매수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평가 구간이고 작전세력이 강하게 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바닥에서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이게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야 이 종목 만원 더 간다 설억 만원이 더 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재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 구간에 안 들어간다 만원 근처에도 안 들어가지만 지금 4천원 5천원대도 위험한 구간이다 왜? 이 종목은 한 번 꼭지를 치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천원대로 떨어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피 눈물 나는 돈을 전부 다 뺏기는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SG 충남방적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목이 떨어지면 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5천원 이상 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추가 반등이 오든 안 오든 그런 걸 떠나서 이 종목은 고점에서 매수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위험하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 만세평가에 나가며 김 위원장이 자신있게 피드백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일정으로ẫ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.